아빠가 살려주는 강의 김지형입니다. 오래 기다리셨죠? 이름도 요상한 실용적 RCT, 프레그마틱 RCT에 대한 강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최근에 휴가도 좀 있었고요. 다른 일도 있고 해서 제가 강의를 한동안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가 강의를 하는데 오는 토요일에 있는 강의고요. 랜드마이드드 컨트롤 트라이얼을 할 때 실용적이란 건 뭐냐? 약간 좀 더 실용적이니까 좀 더 편한 거냐? 뭐 약간 실제 약간 편하기도 합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것이 야매처럼 잘못된 거냐 그런 게 아니고 콘솔트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. 그리고 그 콘솔트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. 사실 그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저희 강의를 들으실 필요 없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워낙 바쁘신 분들이니까 그걸 좀 요약적으로 정리해서 들려드리고 또 실제 기본 개념이 없으면 이게 읽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RCT가 뭔지를 알아야 프레그마틱 RCT가 뭔지를 알거든요. 그리고 또 그걸 비교해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RCT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도 좀 강의를 하게 될 거고 프레그마틱 RCT는 그냥 RCT가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1시간짜리 강의입니다. 오는 토요일 1시간의 강의 있고 강의 신청하는 링크는 제가 밑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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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